공감양제 공감양제 둥구리어린 자 공감양제 공감양제 둥구리어린 자 자 저는 색종이적장 참조해서 색종이적장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여섯 장을 준비해주세요 하 하 졸업생 죄송합니다 졸업생 졸업생 여기있네요 졸업생을 꺼내서 여기있지 여기있지 오 너 잡을거에요 저건 키워라니 동료 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초록색 세 장 준비했노 빨간색 세 장 소리는 우리 엄마가 밥먹는 모습입니다 자 한 장만 준비해주세요 한 장만 준비해주세요 근데 이걸 다 기억해가지고 자 바늘 접습니다 바늘 접어주고요 그리고 펼칩니다 펼치고 내문잡기 내문잡기는 쉽죠 내문잡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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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줍니다 내문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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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문잡기를 내문잡기를 한 다음에 삼각형이 되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 두 장만 뒤에 여기서 돌려서 이렇게 꺾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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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요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펼쳐! 첫 번째는 뒤 손가락을 이 틈이 있죠?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손이 있을 거에요 이 손을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 넘겨줍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만 꾹 누르고 바로 넘겨줍니다 각이 여기서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각을 잘 잡아줘야합니다 자 됐다! 자 이렇게 되면 돌려서 이쪽에 딱 펼치는 뒤에 눌러주시고 주면은 자 짜잔! 그럼 이렇게 특이한 모양이 나올거에요 자 이걸 일단 숨길건데 자 잘해보시라 이렇게 쏙 넣어주고 이걸 위로 두는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펼쳐 살짝 펼쳐서 안에다 이렇게 넣는거죠 그리고 닫으면 짜잔! 없어지는 맛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무시해주세요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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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것을 들어서 넣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이걸 뒤로 제껴주세요 뒤로 제껴요 뒤로 제껴요 뒤로 제껴주세요 그러면 자 이런 민원블럭이 돼요 기초블럭 완성됐습니다 이런소리 무시하셔도 돼요 어 마이크 잠깐만 어 마이크 아아 어떻게 당기네 자 같은거랑 똑같이 해볼까요 벌려 아 걍 아 근데 이런 질문이 많이 있었고요 댓글은 확인하진 않았지만 자 그 뭐냐 공감안제로 왜 했냐 나 혼자 할거면 웬냐 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건데 자 오늘은 그 걔가 못 와가지고 못 와가지고 못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저 혼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신분 면접 확인 후에 저희도 촬영을 했을 텐데 참은 아깝죠? 아깝죠? 제가 우리 토요일마다 어울릴 건데 우리 편집하는 방법 모르겠어요 편집이 안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가게 편집하는 방법 댓글로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편집하는 방법 절대 못 써 아니 그 배정을 하면은 깎아줘야 돼요? 아니 저 저번에 하는 게 다섯 개였잖아 이번 도전했었거든요 자 숨기고 숨기고 조만간 다잉크래프트도 할 예정입니다 요즘에 인기인가요? 왜 요즘에 인기인지 잘 모르겠네 자만 완성 자 근데 핸드폰 버튼 버는 게 아니라 PC 버튼으로 해가지고 좋은 거에 PC 버튼을 해가지고 그 그 그 그 그 그 뭐냐 그 그 그 그 있잖아요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아 뭐 찍어봤다 그 그 그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화면을 캡처해서 동영상이 안 되는 거 제가 못하면 제가 못하면 제가 맨크래프트를 찍으려고 하는데 미리 찍었거든요? 제가 잘 못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있잖아요 그 뭐냐 그때 한 게 제안판이어가지고 제안판이어가지고 그 초꿈치밖에 못할 거 같아요 해보고 돈 주고도 못해요 엄마가 못하게 해가지고 아참 자 안되면 뒤에 거 이렇게 눌러주세요 어? 저기 뒤로만 펴지 남아 어우 왓 왓 왓 왓 왓 왓 제가 아까 초보단 아니거든요 닌텐도도 있어요 아까 있었고 자 이렇게 해 주시고 숨기니까죠 숨기고 또 또 숨기고 꺼내고 닫고 뒤로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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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는 장난감 리뷰도 할 거거든요 자 모두 게임도 하고 게임도 하고 막 할 거거든요 자 우리가 잘하는 제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제발 눌러주세요 해주시면 진짜 감사합니다 자 자 벌써 9분이나 이렇게 접었네 아 이제 10분이 오나 2개로 나눌 수는 없죠 아니 왜 나누냐고 왜 나누냐고 할 거면 나눌 필요가 없죠 나누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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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만나요 이렇게 할지 아니 제가 그럴 거면 여기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찍는 이유가 뭔데요 오라비 오라비 참고로 쟤는 어려워가지고 나이가 9살이거든요 언제 10살 돼가요 정말 근데 근데 편집하는 거 정말 도와주세요 저도 편집을 몰라가지고 이모부한테 도움을 적었다가 이모부한테 도움을 적었다가 이모부한테 도움을 적었다가 이모부가 안 믿는다고 했다니까요 아니 그래가지고 아우 저 진짜 기능을 하여가지고 흔적이 있어요 제가 할 수 있게 네 그러고는 제가 책을 단 중물이 어린이가 되도록 하께도 고습니다 하께 쓴 쓴 쓴 니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짜란 오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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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일단 아이고 저거 하는 방법도 다리를 줄거여 너무 무겁다 지리차 하지 마세요 아 저도 하이프랩스를 하고싶은데 제 편에는 하이프랩스가 없어서 저 이렇게 쑤니꺼가 여기가지고 아 여러분 답답하시죠 아 저도 못했네요 편집하는 방법을 몰라요 네모 아저씨가 했는데 네모 아저씨님이 31분간 사용할 수 없더라구요 네모 아저씨 촬영 아니 그 영상도 많이 보셔서 아이고 공룩이 뜨거하니 아 이게 설명을 위해서지 현재도 이렇게 안그래요 자 자 지키고 제가 언젠가는 질문을 받아주는 그런 특집 특집도 할거거든요 특집 특집 자 무슨 특집이냐면은 질문 특집 오 힘좋다 질문 특집 아 그 질문 특집을 아 그 질문 특집을 하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사람 모양 같은걸 만들어가지고 연극을 할거거든요 연극을 해가지고 어 질문을 뽑을거에요 질문을 뽑고 그 질문을 해주는거죠 아 뭐 예를 들면 댓글에 오이 종이조끼 만나요 하는것도 있으면은 그들을 해결해드리고 하는거죠 자 나중에 좀 더 화를 높이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저번에 그그그그그 에디 올렸었는데 보셨나요 아니 안 보셨어요 자 아무튼 그 전화를 전화처럼 장난감 가지고 연극하는거 있었잖아요 그때 친구를 소개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처럼 똑같은 제가 종이로 쳐본 키터들로 연극을 해가지고 질문 특집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질문 특집이라 자 좀 개그가 있어보이네요 자 자 이렇게 완성이 되셨나요 자 자 자 자 자 자 이거라 이 부분을 저 요기 여기까지 잡 이렇게 이렇게 가있는 해면 정사각형이 되죠 이 정사각형은 이렇게 정사각형이 되죠 정사각형은 이렇게 꽉꽉 눌러보세요 역시 이리 float 닭 동작 이 스 동작 정사각형 한 번 자, 잠깐 그거됐죠? 자, 이제 잡을게요 이거 이렇게 잡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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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또 정세가 이게 정세가 좀 되나요? 이거를 이제 없습니다 저 이거 한번 잘못하면은 구싹다리거든요? 조심해주세요 자 이렇게 잡으셨으면 이렇게 잡는거 잡지 마시고요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거를 넣으면 이렇게 되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으고 이거를 여기도 펼쳐서 이렇게 닫고 이렇게 됐죠? 그럼 닫아요 닫아 닫고 뒤에서 이렇게 선을 여기 선이 있잖아요 한 칸만 맞춰서 이렇게 접습니다 접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그러면 접으면 또다른 방법에 정서를 견뎌죠? 똑같은데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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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닫고 자 나머지 것도 한번 해볼게요 안닫고 하고 접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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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고 따라이 따라이 뭐해 하고 따라이 흐리흐리 오케 오케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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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고 아직 많이 넘었네 죄송합니다 아 됐다 아 여기 뚜껑을 할 수 있어요 뚱뚱뚱 주시고 밑으로 내려주시면 정석형 환자 되죠 이거 진짜 힘드네요 뚝뚝뚝뚝뚝뚝뚝뚝뚝 녹음하고 허락을 할 줄 궁금하네요 나중에 궁금한 찾집 где 만듭시다 만약에 댓글에 궁금한 점이 있다 그 댓글 제가 올릴꺼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걸 해가지고 뭐뭐가 궁금해요 뭐뭐가 궁금해요 뭐뭐가 궁금하다오 이렇게 말씀 주시면은 됩니다 자 어느새 다 만들어 볼게요 자 빨간색 종이부터 조립하는 방법 조립 조립 조립하는 곳을 그 뭐냐 조립하는 곳을 잘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구요 한개가 또 있죠 얘를 꼬라해서 틀어져 여기에 쏙 넣어주세요 어 어 어 어 어 여기를 어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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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쓰면 안된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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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육각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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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경에 한 일부분이 되죠 입자 사각경에 초록색 색종이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도록 이렇게 다 육각 자 이렇게 쫙 벌려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두고 슥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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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어 슥 놓아주세요 슥 놓아주시고 이렇게 한번 놔주세요 연결 포드 그런거 속속 펼쳐주세요 자 여기를 이렇게 탁 붙이면 키브가 되겠죠? 제가 이 끝이 왔습니다 여기를 꼽아주세요 껴주시고 여기도 고정하듯이 껴주세요 껴주세요 여기도 여기도 있죠 이거를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잡으시면 오 잠깐만 들어왔다 이렇게 잘 잡으시면 짠 장비 큐브가 완성됐어요 이거를 어떻게 진짜 장비처럼 넣는지 거기서입니다 여기를 쭉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여기를 살짝만 당겨주세요 찢겨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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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됩니다 오오이 빨는데 왜이냐 엔진하게 부서져요 자 이제 아무튼 저 둥구요 아니 공감 문제 채널 많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질문에 문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